1993년부터 1999년까지 멕시코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28%가 늘었는데 임금은 오히려 22%가 줄었습니다. 이런 현상은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닌데 독일, 일본, 한국, 미국 등등이 이런 현상을 겪었습니다.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올랐지만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았죠.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재분배가 많으니까 비교적 괜찮은데 한국의 재분배는 13% 정도로 OECD 평균인 30%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. 참고로 재분배 1위는 덴마크로 48%를 기록했고 미국과 영국, 독일, 일본이 중간에 위치합니다. 한국과 멕시코, 남아공이 하위권, 중국과 터키가 재분배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는 북유럽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.